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받아쓰기 7회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들어주어서 고마웠어. 들어주어서 고마웠어. 2번. 마음도 참 따뜻한 마음도 참 따뜻한 3번.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4번.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4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5번.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6번. 찾아뵙지 못해 5번. 찾아뵙지 못해 6번. 찾아뵙지 못해 7번.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8번.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9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0번. 맞은편 산골짜기에서 맞은편 산골짜기에서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들어주어서 고마웠어. 2번. 마음도 참 따뜻한 2번. 마음도 참 따뜻한 3번. 친하게 지내자 4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5번. 생신 축하드려요. 6번. 찾아뵙지 못해 7번. 많이 아쉬웠어요. 8번.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9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10번. 맞은편 산골짜기에서 10번. 맞은편 산골짜기에서 10번. 이상으로 3학년 1학기 받아쓰기 치료회가 끝났습니다. 틀린 낱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10번. 여기서 janанич